요 아이러니 이때는 현아가 있었어 너는 왜 이러니 우린 지금 왜 이러니 교복 원더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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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와필 원더걸스 자꾸 첨이란 말을 너무 많이 해 이런 감정은 첨이라며 말을 하는 게 이상해 맘 다른 연구를 듣다는 게 좀 수상해 내가 아는 날만 해도 좀 여러 명이 돼야 들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게 이상해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 뭐였는데 말이 도무지 안 되잖아 안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또 난 그리다고 하려니 I want it I want it 말도 안 되는 I want it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나 정말 노래 좀 꺼주세요 경영씨 네 원더걸스 노래 부르고 싶었죠? 네 오늘 사실 원더걸스 아나도 저 노래 부르고 싶었어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박진영씨 박진영씨입니다 네 JYP까지 왔네요 허니 가겠습니다 아 바로 스타트 눌러주세요 JYP 우리 전혜민씨께서 조만간에 구름 영상으로 뜹니다 하셨는데 박진영씨 박진영씨 isses inherent encountered 봤죠? 안녕하세요 코 인물